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이어갑니다. 자, 244쪽. 종합자가 붙었네요. 소득을 합산한다는 뜻이죠. 1번. 1번은 뭐다? 국내의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일과세기간, 1년이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뭐다?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가 있거나 또는 뭐다? 일과세기간,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 거주하는 장소. 자, 소득세, 납세지,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로 가고. 자,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면 소득세를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피상속인이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갔네요. 그럼 상속을 이어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돌아가신 세금과 돌아가신 분의 세금과 상속인의 세금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비거주자가 팔았다. 비거주자는 조심해야 돼요. 국내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외는 없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나오면 조심하자. 국외는 없다. 국내는 있다. 자, 그 다음 2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합산나는 조세이다. 틀린 것. 그럼 소득은 8가지로 구분하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등등 8가지가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근로 이런 거는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거죠?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따로 분류과세한다. 합산을 안 합니다. 답은 4번이다. 항상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런 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3번.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자, 현행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뭐다? 8가지로 구분한다. 2, 배, 사, 근, 연, 기, 퇴양. 8거네요. 그럼 8개 중에 6개는 합산하고 종합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는 완전히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죠? 자, 거주자 정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임대입니다. 사업소득은 뭐다? 부부 단위로 합산한다. 틀렸죠? 모든 세금은 개인 단위로 합산합니다. 단, 부부는 뭐 따질 때? 주택, 수 따질 때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죠? 합산하여. 틀렸네요. 합산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도 뭐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분류. 분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부는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은 6가지 소득과 합산하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여기서 사업은 수많은 사업이 있지만 뭐를 위주로 공부한다? 부당산임대업. 자, 그 다음.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광원권자, 조광권자, 덕대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 즉, 광산을 대여했죠? 광산. 부동산이잖아. 대여. 사업소득이다. 자, 그 다음 2번은 공익사업.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은 대여하죠? 대여하면 뭐다? 사업소득이네요.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지역권. 근데 이거를 무슨 관련이다? 공익관련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공익관련은. 그래서 2번, 별 하나 딱 붙여야죠. 3번 출제되네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뭐와 뭐? 지상권 또는 지역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철공사로. 공익관련이죠? 전철공사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하면 세금 내야 돼요. 사업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기타자삼. 그 다음 3번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 담보로 포인트는 사용하게 하고 대여. 사업소득이네요. 그럼 전세금을 받아 이를 예금하면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으면 8가지 소득 중에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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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 아니다. 맞네요. 그 다음 공장재단을 패키지로 임대합니다. 부동산이죠? 대여, 임대, 사업소득이다. 그 다음 정답은 2번 필수예요. 그 다음 05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국외, 국외나 국가주택은 뭐다? 과세한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 국외권은 주거안정생활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고간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무조건 과세한다. 그 다음 공익사업도 나왔네요. 공익사업, 뭐를 대여했어요? 지역권, 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상권. 그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틀렸죠? 소득으로 하지 아니한다. 즉, 기타소득이에요. 부동산업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부동산 임대는 사업이죠? 그리고 항상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원칙이 주소지로 한다. 누구의 거주자의 주소지다. 자, 그 다음 4번 국내, 그래서 임대업은 비과세가 두 가지가 있죠? 전답을 장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그리고 1주택을, 1주택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했다. 월세를 받으면 비과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 자, 그 다음 주거용 건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택. 손해가 났잖아요. 결송금. 그럼 타소득에서 종합소득과세편을 계산할 때마다 공제한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은 상가 공제를 안 합니다. 주거용 건물. 결송금 엔드.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6번으로 돌아가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 하나네. 자, 틀린 것. 자, 하나죠? 그럼 우리가 임대업에서 주의할 것은 상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영업용 건물. 그러나 주택은 뭐다? 두 가지로 구분하죠? 월세를 받았느냐. 임대료를 받았느냐. 전세, 보증금을 받았느냐. 따라 달라지죠? 한 채, 두 채, 세 채 이상. 이렇게 해서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 두 채부터 과세가 되네요. 그 다음 전세는 몇 채부터? 세 채부터 과세가 되되.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가? 3억 초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월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두 채부터 과세하고 전세금은 세 채부터 과세하되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가. 단, 한 채더라도 국외꺼, 국외꺼는 무조건 과세하고 한 채더라도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뭐다? 과세한다. 이렇게. 그래서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이죠? 기준시가? 그럼 고가주택 한 채다. 월세 놓으면 비과세. 고가주택 한 채다. 전세 놓으면 과세합니다.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그래서 기준시가 10억 원. 고가주택이네요. 9억 원 초가 요건. 9억 기준. 10억 원이니까 범위니까 고가주택. 임대하고 지급받은 월세죠? 전세라는 용어가 안 들어갔네요.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는 1번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고가주택이 실거래가액 12억 초가입니다.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 9억 초가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팔았죠?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15억 원이니까 고가주택이죠? 법정요건을 충족한 등기된 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공제받죠? 양도차액의 최대 몇 프로? 24에서부터 최대 80%. 자, 우리가 양도세에서 3년 보유하죠? 필수가 장 3년 보유. 필수가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럼 1년에 몇 프로씩? 4% 1년에 4%씩 그럼 4, 3, 12 12% 그 다음 2년 실거지 있으니까 8 그래서 최저 20 그리고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1년에 4% 40, 40 최대 80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양도세 1주택, 고가주택 최저 20% 최대 80% 가져간다. 뭐의 양도차이게 그래서 최대니까 맞잖아요. 자, 그 다음 각과 우리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그래서 임무업에서는 뭐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럼 4대 6이네요? 그럼 누구 주택으로 본다? 의리 1주택을 의리 1주택 각과 을 틀렸죠? 지분이 가장 큰 자 만약에 5대 5라면 50대 50이라면 각각 하나 그러면 맞는 질문 50, 50 4대 6이니까 갑과 을이 틀렸네요. 갑을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1세대 1주택 무허가주택이죠? 자, 무허가주택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5번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죠? 공부와 사실이 달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럼 영업용 건물은 과세한다. 하나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고가주택이네. 그럼 고가주택은 9억 기준은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과세기간 종료율 현재 12월 말 현재 납기 게시하면 틀려요. 그래서 9억 기준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임대니까 기준시가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에 속지 말자. 그럼 답은 1번이네. 그 다음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두료, 공공요금은 이거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죠. 그런데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합니다. 초과해서 받았을 때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어떻게 한다? 사립해서 종합숙세를 내야 된다. 초과 부분은 세금 내라 이거죠. 자 그 다음 2주택과 상업용 건물이죠. 그럼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입니다. 2채 월세를 주고 2채 주택입니다. 주택 상가 영업용 그럼 2채 월세죠. 상가는 무조건 과세 그럼 2채 월세 났네요. 월세 전세라고 가정하죠. 상가는 무조건 과세 그러나 월세 놓으면 뭐다? 2채부터 과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세 놓죠. 세책이 아니니까 비과세 그럼 이지문은 전세금 보증금이죠. 물어보니까 주택은 과세를 안합니다. 상업용 건물만 과세한다. 그럼 3번은 상업용 건물을 물어보니까 과세한다. 그래서 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하죠. 이자가 뭐다? 간주 임대료 총수입금에게 산입한다. 만약에 월세를 물어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2주택 과 2개의 상업용 건물 보증금 전세를 얘기합니다. 국외권은 무조건 과세하고 그리고 3주택 3주택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요건 3억원 초과 그럴 때는 3억원 초과 부분은 이자를 계산한다. 간주 임대료 수입금에게 산입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왜 5번은 맞아요? 2억원 요건이 뭐다? 3억원 초과 2억원은 범위죠? 3억원 초과에 안 들어가니까 과세를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보증금 합계액이 4억원이면 3억 초과 분 1억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를 계산해서 산입한다. 3.3 초과 간주 임대료 산입한다. 2억원이니까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 8번 소득 세법상 국내 소재한 주택을 임대했다. 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 기억 임대료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죠. 자 주택 이체를 소유한 자가 한채는 월세 한채는 전세죠. 전체 개념이에요. 전체 그럼 총 두채다. 그럼 월세를 물어볼 때는 과세된다. 두채니까.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두채니까. 전세는 세채부터죠. 자 그 다음 디귿 거주자의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는 임대업에서는 뭐다. 하나로 본다.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일개의 주택수로 계산한다. 그 다음 리을 주택 한채말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은 고가주택이죠. 그럼 고가주택을 뭐 났어요. 전세금 전세놓으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월세놓으면 과세합니다. 고가주택 한채. 그리고 주택을 임대해온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한 경우에 하나여 틀렸죠. 하지 않더라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한 경우에 틀렸죠.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안 따집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미음밖에 없네요. 그래서 미음밖에 없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한개. 자 그 다음 9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거주자 가비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주거용 주택이다. 틀린 거다. 그럼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보증금은 뭐다. 전세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3, 3 초과할 때만. 그 다음 3주택을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업계가 드디어 나왔다. 3억 원 초과 과세한다. 그리고 3주택 여부를 판전할 때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소형 주택 그래서 우리가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형 주택의 정의가 뭐다. 전용 면적 4공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틀렸죠. 요거리 2억 이하. 2억 이하. 그럼 전세는 수채배율이 어떻게 돼요? 3.3 초과 그리고 소형 주택은 뭐다. 4.2 3.3만 4.2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억 원 이하 아니라 요건 2억 원 이하. 그 다음 4번은 세 번째 나왔죠. 국외권은 무조건 과세된다.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죠. 주택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위를 판단한데 값과 그 배우자 부부죠. 자 부부는 뭐를 따질 때 주택수를 따질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수 합산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일반적인 대여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나 공익관련 대여하면 기타소득이에요. 주의하시고요. 자 부동산 임대협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하죠. 근데 다만 임대협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손해가 났다고요. 그래서 공제를 하더라도 결손금이 남아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15년간 어쩌고저쩌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협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하더라도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결손금 15년간 공제한다. 사업자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업하다.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는 거는 2월 내년으로 넘어가서 15년간 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4번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다. 자 1주택이다. 각각 그럼 전체는 두 채 그럼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소득은 있다 없다. 있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5번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항상 보증금은 이자를 계산한게 간주임대료죠.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은 차감하죠. 그래서 금융수익은 8가지 소득 중에 이자소득 조식은 배당소득 이런거는 그다음보다 원천징수 하잖아요. 원천징수 에서 세금을 띄고 나머지를 준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금융소득을 차감할 때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당연히 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금융수익은 수입 이자 이자소득을 얘기해요. 그다음보다 수입 배당금 배당소득 차감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육아증권 처분 이익 용억 자체가 없어요. 육아증권 처분 이익을 지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사업소득 중 주택에 임대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주택수 다가구는 하나 구분 등기할 때는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은 뭐다 각각 하나 그러면 안되죠.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만 각각 하나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로 보면 불리하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그들과 합의하여 1인을 당의 주택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은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주택으로 보잖아요.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 안들어가죠. 그러니까 꼼수불이니까 소수 지분자도 뭐다 주택수에 가산한다. 어떻게 공동수유화 하는 주택인데 소수 지분자죠.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기준시가 9억원 고가주택이죠. 그럼 고가주택 지분 비율이 몇 프로 뭐다 100분의 50초가 아니라 요건이 100분의 30입니다. 그럼 답은 4번 그래서 공동소유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엔드 고가주택이죠. 소수 지분자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이상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 숫자배열이 어떻게 된다? 369 369 369 69 69 69 369 369 100분의 30초가 369 9억원 초과 그리고 5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주택수가 늘어나죠? 왜 늘어나? 임대료를 받으니까 보증금을 받으니까 주택으로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되네요. 4번 그 다음 전체문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안합니다. 상가를 얘기해 다만 주거용 건물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종합소득에 계산할 때 공제한다. 3번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적으로 선택해서 과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포인트가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했죠? 그럼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매매업이다 건설업이다 매매업이죠. 주택 신축 판매업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 만약에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면 옳은지만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상가를 신축해서 땅과 함께 팔죠? 매매업에 들어간다. 답이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게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물을 임대한 후 임대한 후 팔았잖아 결국은 판매 판매 그러면 뭘로 본다? 주택 신축 판매업 신축한 주택 판매 주택 신축 판매업 맞죠? 세 글자로 건설업 그리고 우리가 겸용주택도 임대업에서는 뭐다? 주택 면역이 상가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매매시 비주택 면접보다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양도세와 똑같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정답은 3번이네. 그래서 임대업은 범위가 넓죠. 이것도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기출 문제로 공부하면 시험장에 가서 답 쓰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 단어는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평균 다섯 문제가 나오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양도소득세네요. 자 1번 양도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는 뭐다? 비누 초간호진 세율과 비례세율을 쓰죠? 자 우리가 항상 다섯 개 세율 구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다섯 개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많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차등 비례세율 과 6천원 정액세율을 씁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양도세는 비누 재산 종류에 따라 비례세율 또는 누진세율을 함께 사용합니다. 양도세 니까 비누 맞죠? 양도는 등기등록 안타져요 실질 자 그래서 어찌고 저찌고 포인트가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죠? 유상 그리고 양도세는 이전시켰으니까 유통세 그래 우리가 취득 관련 세금과 양도 관련 세금을 뭐라 그래요? 이전받고 이전시키니까 유통세라고 얘기하죠? 양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항상 열거된 자산 열거주의 과제 방식이죠? 그리고 5번은 거주자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이니까 퇴직소득과 종합소득과 합산하여가 아니라 구분하여 양도세만 따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가네요. 2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제재상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 과제재상은 뭐예요?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이네요. 그럼 1번은 계약금만 지급 이거 어디에 들어가요? 취득권리 토지 및 건물 건물이에요. 팔아먹을 때는 시설물과 같이 팔죠.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은 보다 이용권리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등기되어야죠. 이용권리 그리고 이축권이나 영업권은 기타자산이죠.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이축권에 대한 권리금을 챙긴 거예요. 함께 5번은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자산 정답은 4번 임차권은 국내권은 등기를 따집니다. 등기된 그러나 국 외라고 나오면 모두 다 정답이네. 국내니까 답이 4번 그럼 국외라고 나오면 정답없음. 국외는 실질로 등기미등기 안 따지니까 국외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03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포인트가 뭐다? 배타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이 나오면 양도세 대상 중에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유리한 조건 주식도 유리한 조건이 부역되면 기타 자산 전세권 주상권 임차권 반드시 등기되어야 돼요. 등기된 자 3번은 포인트가 영업권 단독 틀렸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단독 X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똑같은 문제예요. 틀린 것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 이다 지역권은 아니다.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 다음 무상 유상의 양도죠? 무상은 아니다. 주식 자 주식도 배타작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대상 이다. 기타 자산이 들어갑니다. 영업권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함께 기타 자산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05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상 양도 소득 과제 대상 재산을 모두 골라라. 국내 꺼네요. 국내 겁니다. 국내 자 국내 거다 박스 영업권 반드시 과로 함께 분리 X 자 그 다음 임차권 미등기 X 국내 거니까 그 다음 T그는 뭐다 취득 권리 O 지역권 X 전세권 1번이네요. 그죠? 1번 T그 미움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 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 과제 대상이 아닌 것 자 주식 대상 이죠? 자 누가 팔았어요? 대주주 주권 상장 법인 대주주는 과세 합니다. 소액 주주가 과세를 안 합니다. 대주주와 소액 주주 구분하고 주식은 자 2번 또 나왔다. 영업권 함께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콘도 회원권 기타 자산 파생 상품 등 양도 세대상 이죠?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팔았다. 업자가 팔았죠? 이거는 양도 소득 이 아니라 사업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매매업이 되겠네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자 그 다음 7번 과세대상이 아닌 것 현물출자 자 현물출자는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보받는 거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무조건 양도로 본다. 토지 건물 주고 주식이란 반대급부가 있죠? 양도로 본다. 과세대상 이다. 신탁수익권도 과세대상 이다. 임차권 등기된 것도 과세대상 이다. 그러나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은 뭐다?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환지처분 된 토지 보류지 충당된 토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럼 7번의 답은 4번 영업권 계속 반복되네요. 함께 그럼 기타자산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8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중 틀린 거예요. 틀린 것 1번 환지처분된 토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X 그 다음 니은은 보다 이온 유지하려는 양도로 본다. O 그 다음 디귿은 보다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가졌잖아요. X 그 다음 이축권 함께 가야죠. 별도로 평가하면 X 부동산과 함께 평가를 해야 돼요. X 자 미음 주거용 건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이거는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소득 이죠.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틀린 거는 5번이네요. 유의자료 빼고 다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자 그 다음 공 9번 다음종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거주자 A는 나왔다. 위자료 항상 위자료로 이전시킬 때는 차량하면 안 돼요. 양도세 과세대상을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 더 비상장 주식 맞죠? 그럼 차량을 이전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럼 1번 양도로 본다. 과세된다. 그 다음 거주자 이는 자녀에게 본인 소유 토지를 무상 무상은 증여입니다. 자 그 다음 골프의 원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양도 담보는 뭐다? 빚값을 통한 만큼은 담보로 본다.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사업자잖아. 사업용으로 기계장치를 처분했다. 이거는 사업소득의 사업소득 그 다음 기계장치는 양도와 관련이 없다. X 기계장치는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건설업 주택을 신축 판매했다.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입니다. 사업소득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10번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1. 사업자인 거주자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뭐다? 차량을 처분했다. 차량은 양도가 아니죠. 부동산을 처분해야 돼요. 차량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거주자 무는 자기 소유 토지를 경매 자기가 재취득 하면 공경매 원칙은 양도예요. 그러나 자기가 재취득 하면 물상담보 소유권 한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공경매 양도로 본다. 본인이 재취득 하면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거주자 병원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지매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거 부담부증 이죠. 그럼 채무는 뭐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채무는 양도로 보네요. 답이 3번이네. 4번 건설 업 아파트를 신축했다. 양도 소득이 아니라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이죠. X 자 그 다음 이온하면서 위자료다 재산분한 아니다.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위자료가 양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260페이지 11번 소독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무효는 양도다. 적법은 양도가 아니에요. 적법은 양도로 본다. 틀렸네. 보지 아니한다. 무효가 양도입니다. 또 나왔다. 이온 재산분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적법은 양도로 본다. 계속 사고파는 걸로 본다구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보지 않고 그 다음 3번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체의 포인트는 뭐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뭐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이 안되므로 2인이상 공동사업체 그리고 4번 파산 선고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파산 선고는 내 부동산을 법원이 팔죠. 그럼 내 것을 남이 팔았잖아. 그럼 남이 팔더라도 내 채무가 감소되죠. 그럼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대. 과세는 한다 안한다 안한다. 내가 대가를 받더라도 양도로 보고 내 것을 남이 받더라도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양도로 본다. 그럼 답은 4번이네. 공격매도 내 것을 법원이 팔아주죠. 그럼 내가 받진 않잖아요. 그래도 채무가 감소되니까 일반적인 공격매. 강제 공격매도 다 양도로 봅니다. 5번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빚값 풀 동안 만큼은 양도로 안 보죠. 담보로 본다. 그러나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런거 주의해야 돼요. 파산 성고는 내 것을 팔고 돈을 받았다. 내가 받지는 않지만 돈을 받았으므로 유상. 자 그 다음 12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독 를 물어봐요. 나머지 제외를 물어보나요. 제외는 징여로 본다. X. 그 다음 무효. 무효는 소유권 한원 X. 그 다음 디귿은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O. 그 다음 그냥 공격면 양도지만 본인이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X. 그리고 미음 신탁 해지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왔죠. X. 그럼 답은 1번 밖에 없네요. 디귿만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들어가자고요. 13번 자 양도 소독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문제가 그죠. 1번 포인트가 뭐다. 보류지 양도가 아니다. 매각 하면 돈 받죠. 양도로 본다.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지분 변경 없이 5대 5 그리고 지분 변경 없이 지분별로 재분할 5대 5 양도로 안 봐요. 어떨 때 양도로 보나요. 지분 변동 지분 변경 이거는 5대 5 자 그 다음 3번은 유상 엔드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질로 따진다. 자 4번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는 뭐다. 채무액은 증여자산에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필수죠. 자 부담많은 부분 채무 채무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근데 가족 간 배우자 직계 준비 습관은 양도로 안 봐요. 짜고 하니까 전체를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죠. 이렇게 근데 입증하잖아. 그럼 입증하면 어떻게 된다.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1번 2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배우자 직계 준비 속이 아닌 자 채무는 무조건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러나 가족이 증당하면 가족이 등장하면 양도로 안 보다. 전체 증여 추정. 근데 채무를 입증하면 가족도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딱 구분해야 돼요. 배우자잖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양도로 보지 않으면 틀려.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봅니다. 항상 자가 들어가면 틀리죠. 자 무효는 소유권화는 양도로 본다 틀렸네. 보지 아니 한다.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은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 공사번으로 들어갑니다. 공사번 자 유상이전이다. 틀린 것 1 갑과 을은 쭉 읽어보시다가 포인트가 뭐다. 갑의 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이전했다. 지분 변동이 있었죠. 6대 4 5대 5대 6대 4 그럼 10은 4곱하는 거죠. 그럼 지분이 감소된 자는 양도로 봅니다. 포인트가 뭐다.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가 없다면 증여로 보고 그 다음 2번은 뭐다. 뭐다. 뭐여 이거 채비지. 공사비를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대물변제죠. 공사비는 금전자로 줘야 돼. 그럼 뭘로 줬다. 토지로 주면 대물변제 양도로 보내요. 자 그 다음 3번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입니다. 그러나 지적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교환나는 면적이 20% 이내가 돼야 된답니다. 초과되면 양도로 보고요. 그 다음 4번 또 나왔네 이혼 위자료는 양도로 보아 과세되고 그 다음 5번은 현물 출자인데 개인 자기기업에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이 안되므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밖에 없다. 3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15번 소득세법상 아버지로부터 아들 아들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럼 가족간의 부동산 이전은 원칙이 뭐다? 증여 추정 대가가 없다.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그러나 가족간의 입증을 하면 입증을 하면 양도세를 물어야 되고요. 자 그럼 1번 가족간의 공경매는 대가가 나가는 거죠? 유상 그 다음 2번은 가족간의 교환도 유상 양도로 봅니다. 파산성고 가족이 파산성고를 받고 가족이 이전 받죠? 대가가 나가니까 유상 그 다음 대물변제에서 그런데 입증을 못했네.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게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가족간의 이전은 원칙 증여 추정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 입증을 못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세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응용문제를 한두 가지 정도만 풀어보시고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중요문제만 풀면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